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성구가 자영업자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 하락과 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개월간 현금 1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제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원 이만의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 5부제로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신청은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6월 30일까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6월 15일부터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우리은행 전 지점이나 강서구청 생존자금 접수처에서 하면 됩니다. 강서구는 생존자금 지원을 위해 250억 원을 확보했으며 최소호 강서구에 1만 5천여 개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생존자금 접수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저희는 총 two-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참여기엔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자들을 위한 구조차장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7월 15일부터 불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일을 확보했습니다. 내일 또는 일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